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은 셀린느를 가져왔습니다. 저희가 막 엄청 얘기했었잖아요. 맞아. 너무 예쁘다 미쳤다 막 이랬잖아. 가을 컬렉션 보고 사고 싶은 것도 정하고 그랬지. 맞아 맞아. 근데 사실 요즘에 셀린느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매장 갈 때마다 없고 심지어는 딥이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속도가 빠르게 팔리니까 중간중간 비어있는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포기를 하고 눈팅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진짜 사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겼어. 왜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FW 옷 만들면서 샘플도 테스팅하고 만들고 나서도 되게 많이 입잖아. 그러니까 약간 내 옷에 어울리는 이런 소품들이 눈에 자주 가더라고. 맞아 맞아. 내가 근데 이 그레이 자켓을 진짜 자주 입거든 요즘에. 그래서 여기에 완전 어울릴만한 찰떡인 미니백을 사고 싶어가지고 매장에 갔는데 아 지금 웨이팅이 벌써 내 앞에 한 열두 명인가 세 명이 계신다는구나. 응. 한 한 달 반 만에 만나게 된 가방이 있어요.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도 그 그레이 자켓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켓에 어울리는 걸로 셀린을 두 개를 장만했거든? 아 진짜? 어. 근데 하필이면 언니도 이 그레이 자켓이 뭔가 셀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나? 우리가 막 런웨이 룩을 같이 봤었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그냥 이 자켓이 너무 그 런웨이에 나온 가방과 소품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. 진짜 신기하다. 그래서 약간 소비는 소비를 부른다고. 어 그런가 봐. 되게 조그만 백인가 보다. 어. 아 컬렉션에 있던 거다. 맞아. 귀여워. 제가 이 룩이 엄청 기억에 남았거든요. 난 이 텔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야. 이 스티치랑도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잖아. 그리고 이 우리 자켓 색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. 필리오페가 솔로 컵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데 빈티지 백 중에도 이렇게 되어있는 백들이 있거든? 그래서 또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좀 있지 않아? 맞아. 나 이거 잘 갖다는데. 처음에는 엄청 빡빡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. 아 이게 양면으로도 멜 수 있어? 응. 대박이다. 왜냐면 앞뒤가 같아. 디자인이 완전. 우와. 로고도 다 앞뒤로 바뀌고. 우와. 너무 귀여워. 이렇게 짧게 메고 싶었어. 통이 펄스지만 그래도 미니백 정도의 사이즈는 안 되고. 수납이 그냥 안에 통으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. 응. 핸드폰은 들어가나? 매장에서 핸드폰은 들어간다고 하셨거든. 잠글기가 약간. 잠글 수는 없겠다. 안 담그면 되지 뭐. 그때는 내가 케이스를 엄청 얇은 걸 끼고 있었거든. 근데 뭐 이렇게는 안 있죠. 어때요? 자켓이랑 잘 어울리나요? 정말 잘 어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템버린 백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. 응. 근데 셀리는 옆으로 둥근 모양인 게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나는 이게 좀 더 단단해서 좋은 것 같아. 케잎이 딱 잡혀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. 텐 색깔은 여름에도 잘 묘고 가을에도 잘 묘고 겨울에도 잘 묘니까. 시즌에 상관없이 멜 수 있을 것 같아. 그때 코트에도 잘 어울려. 응. 이게 또 갈색 코트라서 약간 톤안톤으로. 그러니까.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너무 예뻐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니까. 겨울에는 또 덩덩한 코트를 입을 일이 많으니까. 이게 생각보다 끈 조절이 길게 돼서 좋지. 짧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코트에도 맞는 거 보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딱딱한 백이긴 한데 진짜 가벼워요. 무게가 거의 없다고 해야 되네. 그래서 이게 셀린 룩 만들기 첫 번째 아이템이었고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이 있어. 셀린 룩 만들기 2탄은 얘도 엄청 힘들게 구냈어. 아. SS 때부터 셀린 룩 캔모자를 사고 싶었는데 진짜 진짜 매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항상 없다는 소리만 들었어가지고. 근데 블랙을 샀네? 응. 근데 사실 나한테는 초이스가 없었어. 블랙 입고가 돼가지고 블랙을 사야 됐었고. 그리고 내가 발렌시아가야 블랙이 있는데 모자가 그거를 벌써 한 2년째? 엄청 잘 쓰고 있거든. 발렌시아가도 그렇고 셀린 룩도 한 50만원 되잖아. 응. 캔모자 50만원 되면 진짜 비싸잖아. 그치. 그래서 뭔가 뽕을 뽑겠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몇 년을 써야지 하면서. 뽕 뽑고 쓰려면 블랙만 한 게 없긴 하지. 근데 나는 캔모자 사는 거 항상 엄청 어렵거든. 써보지 않으면 캔모자가 안 예쁜 쉐입인 게 많아가지고. 내 얼굴형하고도 잘 맞아야 되잖아. 얕게 가려지는 캔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얘는 어떤 거 같아? 얘는 딱 좋은데? 캔모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책 쉐입이야. 좀 이렇게 플랫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. 나도 나도. 입체감 있게 이렇게 좀 각이 단단하게 잡힌 걸 좋아하는데 발렌시아가 진짜 완벽하게 내가 좋아하는 쉐입이거든. 근데 지금 셀리나도 보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. 광대부터 광대까지를 딱 가려주는 모자여야. 모자를 쓰는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? 내가 화장을 안 한 날에도. 어느 정도는 이제 가려줘야 되는데. 이게 플랫하면 그냥 이렇게 벌치는 느낌. 그래서 이자벨 마랑이 대표적으로 좀 플랫한. 걸쳐야 예쁜 모자도. 이런 거 그냥 푹 눌러 쓰면 내 얼굴이 가려지는. 천이 부드럽네. 생각보다 얇다. 얇다. 모자는 두꺼우면 탈모 생기는 거 아시죠? 아 진짜? 머리에 열이 많을수록 탈모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. 모자 쓰는 행위 자체가 두피에는 좋지는 않아요. 그래도 쓴다면 이렇게 얇은 재질은 부담이 좀 덜할 거 같아. 얘는 약간 천 같아. 통풍이 잘 될 거 같아. 안 해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리는가? 네이비 이런 거는 수량이 더 적게 입고 돼서. 엄청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. 이제 하나가 더 있어. 이제 머리 했고 가방은 했고. 좀 밑부분에는 또 아이템을 하나 장착해줘야 되잖아. 얘는 사실 이미 내가 꺼냈기 때문에. 올해는 칠시 부츠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했는데. 이건 딱 내 사이즈가 하나가 남았다는 거야. 그래서 또 막 하나 남았다 그러면은. 난 항상 그게 진짜 문제인 거 같아. 이 끝에 셀린 트리오페 로고. 귀엽게 둔 거 있어. 이건 되게 특이하게 앞에도 여기 있어. 앞에는 셀린 로고. 얘는 트리오페. 귀엽지? 응. 아웃솔이 수박한 느낌이어서 더 귀여워. 이번에 부츠 또 사고 싶어가지고. 샤넬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. 너무 너무 발볼이 좁아 보이는 거야. 되게 얄쌍하잖아. 근데 나 그런 거 못 신는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딱 괜찮을 거 같아. 중근 모양의 첼시라서. 어디에나 어울린 디자인처럼. 맞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. 어? 이건 산 지 좀 되지 않았어? 또 다른 색깔이야. 브라운 컬러를 되게 오랫동안 쓰던 게 있는데. 이번에 화이트가 또 나왔더라고. 셀린느 카드 지갑이 다른 카드 지갑보다. 좀 나는 이게 넓은 거 같거든. 그래서 카드가 되게 쉽게 들어가. 실제로 근데 재보진 않았어요? 좀 편하게? 이렇게 납작하게 부는. 예쁜 카드 지갑이야. 그러면 내가 이 자켓하고 입고 싶어서 뭐 샀는지 보여줄게. 나는 사실 이 자켓이 약간 파란색이 섞여 있잖아. 응. 그래서 좀 이 파란색에 집중을 했거든? 네이비색 아이템으로 샀는데. 첫 번째는 이 셀린느 스카프. 셀티 모양이 이렇게 둘러진 셀린 스카프인데. 이건 빈티지로 구매를 했거든? 이거는 그냥 티셔츠 입고. 가을에 자켓 입고 이렇게 둘러면 예쁠 것 같아서 샀거든. 여기에 파란색이 섞여 있어서 이게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? 응.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갑자기 가을에 건너뛰어서 스카프의 계절마저도 건너뛰다는 거야. 맞아. 목도리 해야돼. 다시 봄이 오면 한번 얘를 도전해보려고.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은 아닌데. 이 자켓에 너무 메고 싶었던 거. 이거. 어제도 메고. 소개했던 거. 완전 잘 어울려. 왜냐하면 여기 네이비색도 들어가 있고. 이 금장도 색깔이 비슷해서. 잘 어울린다. 슬린 룩 만들기.